안녕하세요. 공연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용관련 세제혜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보다 증가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하지 않는다면 1년을 추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영세기업 아래 보시는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상인 말하자면 조금 영세한 이런 기업에 한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근로자 증가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 요건 중에 하나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액의 100에서 120%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한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고려할 사항은 앞서 고용 중대 세액공제에서는 상시 근로자 개념에서 외국인을 포함을 하고 있었지만 이 경우는 내국인 근로자에 국한해서 이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앞에서도 살펴봤던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 친족관계인 등은 이런 공제 대상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점, 창업의 경우에 최초 사업연도 0으로 보고서 적용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조금 혜택이 있는 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한다고 해도 추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향후 소득금액 사업의 어떤 손실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향후 5년간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 부분을 보시면 일단 일반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1번과 2번의 합계액을 세액공제로 선정을 하는데 1번은 청년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고용 증가하는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 100% 그 다음에 청년 등이 아닌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증거에 상관없이 요건만 해당이 된다면 부담금액의 50%를 그대로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인데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세액공제는 사업주, 기업 사업체 입장에서 받는 세액공제라면 이거는 사업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종업원 입장에서 받는 세액감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업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고 중소기업체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사항을 보시면 지금 이 경우에 청년이라고 하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29세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세법에서 조금 더 연령대를 높여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기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최대 6년 한도로 하고 있어서 만 40세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요건이 까다로운데 지금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여성이고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다가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15년 그 사이 이내에 과거에는 종전기업체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 적용을 해줬지만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일하면 거기에 다시 재취업한다면 재취업하고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세액계산 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총 세액감면의 연간 총 한도는 15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출세액에 산정을 해서 90%를 5년간 적용을 해주고요. 그 외에 청년이 아닌 경우는 70%를 3년간 적용을 해준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